A.S.M.R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가상숲에 오니까 기분이 진짜 좋은데요 저도 한번 유행하는 이 등산복을 입어봤습니다 나중에 저도 산악계에 들어가고 싶어요 저도 열정 저는 이렇게 나올 때 꼭 세 가지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만지는 소리를 들려드리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SMR을 들으시다가 피곤하신 분들은 주무셔도 좋습니다 그러려고 만드는 거니까요 메일 들어주세요 먼저 이 마스크 소리부터 들려드릴게요 자 잠깐 광고를 해볼게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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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마스크가 엄청 얇아서 날아가게 생겼어요. 그런데 여러분, 마스크는 되도록이면 안 만지는 게 좋은 거 아시죠? 저는 좋은 소리를 들려들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주세요. 얇아서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? 이렇게 얇은 마스크인데도 비말 차단용 마스크로 세균 여과 효율이 99% 이상이니까 감염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. 기존 자사 마스크 대비 접촉 냉감 지수가 19% 더 높게 설계되었고 고지지대가 없어서 자극 없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. 일단 패키지가 너무 귀엽죠? 제가 좋아하는 어피치와 라이언입니다. 이렇게 작아서 가지고 다니기에도 정말 편할 것 같아요. 향기가 진짜 좋아요. 일반 알코올 향이 아니라 크림 플로럴 향, 프레쉬 알로에 향이라서 뿌리고 나면 왠지 기분도 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. 상세 사항을 알려드릴게요. 크리넥스 손소독 스프레이는 식물 유래 성분인 곡물 발효 에탄올을 주 원료로 만들어졌어요. 그리고 대장균, 보더상균 등 감염의 원인이 되는 주요 세균들을 15초만에 99% 제거해줍니다. 또 보습 성분인 글리세린이 함유되어 있어 사용하셔도 손이 건조하지 않고 촉촉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이건 진짜 제품 패키지에요. 이제서부터 깔끔하게 만들어준다는 인상이 있어요. 본격 광고를 해볼게요. 크리넥스 안심 손소독 풀티슈는 99.9% 향균 효능이 있는 의학월품이에요. 그리세린 보습 성분이 있어서 피부를 촉촉하게 케어할 수 있어요. 그리세린 보습 성분이 있어서 피부를 촉촉하게 케어할 수 있어요. 매칠이 수치야 졸리더니 모두 들어있지 않아 더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. 잘 닦이기도 하고 촉촉한 느낌이 들어요. 여러분 오늘은 제가 나갈때마다 꼭 챙기는 세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. 크리넥스 안심 손소독 스프레이 안심 손소독 티슈 크리넥스 쿨 마스크 크리넥스 어떠셨나요?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모두 정말 좋으니까 여러분들의 위생을 위해서 꼭 한번 써보세요. 그럼 안녕